네, 계속해서 여자 초등학교 100m 결승 경기가 진행됩니다. 장버 선수를 소개합니다. 1회인 이가원 장현원도 3회인 형세정 경기도 4회인 박진영 경상국도 5회인 오소기 인천공역시 6회인 신중지 경기도 7회인 대윤진 인천공역시 5회인 임수연 계란학도 5회인 오소기 선수 4회인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5회인 오소기 선수 멘기 오소기 선수는 소년체로 남자 초등학교 100m 결승 경기 진행됩니다. 장버 선수를 소개합니다. 1회인 한태민 성별시 3회인 진중현 경기도 4회인 정명현 전라북도 5회인 후승주 총정국도 6회인 완세훈 경기도 5회인 선수가 4회의 1년 선수입니다. 정국연연금수 올펌 소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소년체증에서 100m 종목과 800m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한 전략과 대표 정국연연금수입니다.